기억력과 순발력을 동시에 다이나믹 학습 보드게임이 왔다! 속담이 100개라도 깨려면 보드게임! 속담 앞문장 카드 60장, 속담 뒷문장 카드 60장 휴대 가능한 속담 미니북이 한 세트예요 게임 세팅을 해볼까요? 사회자는 속담을 읽어요 구슬이 4마리라도 깨어야 고백! 이어지는 속담 카드를 얼른 집어요 완성된 속담 카드를 많이 모은 사람이 승리! 속담이 100개라도 깨려면 보드게임! 게임만 종일해도 누구나 공부왕! 상상의 집